안녕하세요. 풍금이네 가족 여러분. 즐거운 추석입니다. 비록 가족들과 함께 와글와글 예전처럼 지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화라도 한통 드리는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 금,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행복한 추석이 왔는데요. 가족분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화라도 한통 드리고 마음이라도 좀 더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세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하똥하똥 이보게 숙빈 요번엔 조사하잖아. 눈에 들어 그냥 무술이 출신이라더니 옷이 아주 화려하구만 손에 이렇게 넣으면 안되네 궁궐에 안살아봤구만 회입을 하여 싸웁니다. 회입을 하여 싸웁니다. 회입을 하여 싸웁니다. 배로 치면 4배가 더 회입인기 여러분 따뜻한 한가위 되세요. 이목에 무술이 출신이라더니 나를 막 밀어내 이쁘게만 하면 돼. 다 안가 사진으로도 찍어 엉덩이 왜 빼는거야? 다리가 아파서 그래요 다리가 아파서 중전마마가 오래되서 그래요